안녕하세요, 얘들아 왔어?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오랜만에 누드 드로잉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여자가 이제 서 있는 모습인데 약간 율동감이 있는 또한 모습인데 다리를 약간 구부정하면서 지금 보면 선을, 밑선을 내가 그리고 있잖아 약간 이게 무슨 모양 같니? 밑선이? 사람의 발이? 아니, 이게 지그재그 같은 느낌이잖아 이걸 기울기로 해서 몸을 형태로 드로잉화 할 건데 이 영상을 끝까지 보게 되면 어떻게 그리는지 알게 될 거야 이 기울기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은 얼굴을 살짝 선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뭐 혹시 질문 있니? 요즘 너무 질문을 안 하는 것 같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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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슨 일 있어? 뭔가 신기하게 변하네 아니, 아니, 그냥 왜냐면 너무 제가 나대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아니야 아니, 나대야 된다니까 학생이 그려야지 질문도 찾게 되고 나의 수업은 좀 적극적인 그런 질문과 질의응답에 질의응답? 네 그래서 계속 물어봐야 돼 그리면서 또는 보면서 시청하면서 하품만 하지 말고 그런 시간들이 네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내가 엄청 또 선을 잡았지? 그쵸 그니까 선에 그 강약이 필요한 거야 강약이 음 그러니까 약간 강약을 어떨 때 줄 것 같은지 내가 물어볼게 강약을 어떨 때 줄까? 강약을 어떨 때 줄까? 응, 형태를 봐봐 어떤 뭔가 좀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 곳에다가 강약을 주시나? 음, 맞아 뭔가 이제 무릎 파기나 응 또는 뭐 팔꿈치 이렇게 연결되는 어깨나 그렇지 그런 움직임이 있는 그런 것에다가 주지 않을까 맞아 맞아 그러니까 라인이 확실히 딱딱 방향성이 바뀌는 부분 네 지금도 팔꿈치가 이렇게 위를 향하잖아 팔이 그래서 그 팔목 맞는 관절이 있는 부분에 주로 이렇게 강약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 맞아요? 놀랐어요? 응, 놀랬어 이렇게 대답할지 모르고 나는 어두운 곳에 주는 거 아니에요? 이럴 줄 알았거든? 아 근데 맞아 꺾이는 부분 네 좀 전에 뭐라 그랬지? 뭔가 움직임이 있는 움직임이 좀 역동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선을 이렇게 막 달랑달랑달랑 이렇게 하면은 그 움직이잖아요 관절도 움직이고 그런 거 너무 좀 부썩되는 것 같은데 그 맞아 그렇게 그러니까 가장 형태가 만약에 드로잉 할 때 많이 틀려도 이렇게 선에 강약을 주게 되면 네 그림이 되게 있어 보인다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잘하는 사람인데 그냥 일부러 회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형태를 마구 틀린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줄 수도 있어 음 왜냐면은 선의 강약을 안다는 건 네 그림을 잘 그린다는 거거든 그렇죠 좀 말이 좀 그런데 너무 극단적인데 아니 선의 강약을 안다는 거는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다 음 그러기 때문에 왜냐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보고 그리는 건 선이 그냥 희마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기름 종이를 대고 그냥 찔찔 따라 그렸다 음 그거랑 그냥 만약에 그래서 그거에는 이거랑 진짜 똑같이 복사는 했는데 선이 이렇지가 않으면 딱 느낌이 완전 다르겠죠 그렇지 선이 짧고 굵고가 있고 또 얇고 되게 얇고 음 그러면서 갑자기 확 진해져 버리고 마치 영화에서 보면 그런 게 있잖아 갑자기 뭐 잔잔하다가 뭐라 그러지 클라이막스? 어 그런 게 있다가 다시 또 잔잔해지고 이런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재밌나? 영화가? 그죠 이제 기승전결이 있어야죠 어 그런 되게 똑똑한 말인데 네 그런 게 없으면 그림에도 기승전결이 있나요? 좀 그렇다고 봐야 돼 음 지금 어디예요 어디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지금? 아 기승전결이라는 거는 승정도? 기승전결이 나오는 건가요? 더 휘몰아치시나요? 지금 많이 어느정도 형태 잡고 어두운 데를 팍팍 들어가는 순간이요 아 진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 딱 10분을 잡고 할 때 이런 식으로 할 때 어 내가 지금 이 영상은 8분 정도 예상하고 잡고 그린 거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몇 분이야 한 4분 반 정도 왔네 그러니까 기승 그 정도 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림도 모르겠어 그냥 하나의 선으로만 쫙 그린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이제 선의 강약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그리고 선의 강약을 중요시 생각하는 건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내가 선생님 선생님이? 그리고 내가 또 이렇게 계속 드로잉을 하면서 내가 찾아간 거지 네 그러니까 내가 네 최초는 아니야 네 다 이건 다 있어 다 책에 그렇죠 내가 저번에 설명했던 그 미학책이나 미학책이 아니라 그 드로잉책이나 그런 걸 보면 네 강약에 대한 선의 재미 뭐 율동감 그런 거 막 설명이 돼 있는데 네 그냥 보면 좀 임팩트가 있어져 그 대비를 많이 줄수록 그러니까 선도 짧고 진하고 야음하고에 따라서 그런 강약이 있을 때 좀 더 드로잉이 재밌어 하는 사람 본인도 재밌고 감상자들도 봤을 때 되게 그림이 좀 힘이 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드로잉 여러 번 좀 한 두 번 했잖아 네 그때 어땠어? 그 연필을 잡고 막 그릴 때 연필을 잡고 딱 그릴 때 그때는 너무 이제 처음이어가지고 그냥 이제 선생님 거 따라가느라고 바빴죠 여유가 없었어요 그때 그냥 정신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정신없이 네 저는 기승전결 이런 게 없고 완전히 카피였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 번 그리다 보면 나만의 이제 스피드와 나만의 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아 이건 어떻게 그리면 되겠다 라는 생각도 있고 그렇지 이건 좀 이따 나중에 그려야지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승전결이라고 했는데 선생님도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어 그리고 이제 다시 전체적으로 보고 막 이러면서 어 여기 좀 더 해야 되겠다 더 해야겠다 이러면서 얼굴 그렸다가 밑에 또 무릎 그렸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응 그게 바로 이제 전에서 결로 가는 그런 게 아닌가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머리부터 쫙 완성하는 그런 스킬을 보여주고 싶은데 네 그게 또 안 돼요 내가 왔다 갔다 해야 돼 한쪽 한쪽 발이 아까 완성되면 그 정도로 비슷하게 머리까지 가야 되고 응 왔다 갔다 하는 거 계속 더 인간적인 거 같아요 기계가 아니잖아요 기계가 기계가 딱 만약에 딱 그 지금 배꼽을 그렸으면 완벽하게 그리는 게 아닌 거죠 응 딱 만약에 기계가 그리면 딱 배꼽 팍 완벽하게 그려서 손도 낼 수 없이야 응 근데 이게 또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그 프린트 머신처럼 네 싹 위에서부터 쫙 내려가면서 완성이 되는 네 그렇지 그게 아닌 거지 아날로그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꼭 딱히 어 엄청나게 뭐 기본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하지만 내가 볼 때는 재밌게 그냥 자기만의 선을 찾아간다 라고 해야 되나 매일매일 5분씩 그리면서 매일매일 5분씩 어 결국에는 진짜 재밌게 오래 그리는 분들이 되게 오랫동안 재미를 찾아가면서 드로잉을 하시는 거 같아 네 선생님도 이제 많이 그리셨네요 많이 그렸나 그죠 에이 더 해야 돼 그래서 나도 재미를 찾아가는 근데 재미를 찾아가고 계세요? 재미있어지는 거 같아 그죠 처음에는 아 뭘 가르쳐 줄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가 하나 또 여자분이 한 분이 생겼잖아요 어 그래서 지금은 거의 결이야 그냥 마무리 이제 좀 더 선이 강약이 보이나 그쵸 보이는 거 같아요 보이는 거 같아 아 그러면 성공이네 네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좀 진짜 개인적인 질문 다 괜찮으니까 정말 궁금한 거를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제가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 드릴게요 그래 맞아요 그럼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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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